조선의 마지막 황후, 명성황후.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명성황후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총명함으로 빛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친척이 적은 명성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선비들을 동원하여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친정민씨 가문의 먼 친척들을 불러와 권력을 잡았고 흥선대원군의 폐쇄 정책을 버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명성황후는 충주로 피신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궁궐로 돌아왔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명성황후는 고종과 함께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간섭을 경계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그녀를 시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